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전도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행복한 명령, 축복의 기회인 전도를 위해 12월 7일부터 프라미스 교회는 온라인 노란 손수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만난 주님을 간증하고, 웃음을 영접하고, 삶의 동행자를 함께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많은 위안을 받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만난 주님을 간증하고, 웃음을 영접하고, 삶의 동행자를 함께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많은 위안을 받습니다. 스테반의 서성민 형제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완벽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너무 연약한 모습 속에, 인간 속에서 완벽하신 하나님을 영접할 때, 신앙생활할 때 그 모습이 참 많은 위안을 받고 힘든 시기에 우리도 전도할 수 있는 한 방편인 것 같아서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특별히 PIF와 스테반 청년의 나눔이 마음 깊이 와닿았는데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학업,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주변에 계신 분들께 그 영상을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 다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영상은 주님과 함께 하는 주님의 축복된 성도와 함께 하는 것보다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안타까운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직장 동료분들, 친인척분들 저희가 가까운 분들부터 우선 우리가 쉐어를 해서 주님이 살아있고 또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게 어떤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 역시 그렇게 실천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이 영상들을 보면서 각 성도님들의 영적인 삶을 알게 되고 또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학년 장로님의 영상이 기억나는데요 한 선반님의 장로님을 끊임없이 전도하는 그 끈질기와 기도한 마지막 날 인생의 허범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찾았다는 두 가지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분들이 나이 차이도 많고 다양한 삶을 사셨고 신앙의 레벌들도 많아서 영상이 필요한 분들에게 성령님께 기도하며 그분께 맞는 영상을 골라보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퀸즈와 뉴저지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제작된 13편 영상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였고 앞으로도 이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영혼에게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뜻깊은 성탄의 의미를 되찾는 모든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내일부터 25일까지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020 온라인 노란순수건 캠페인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